인생팬티 음 좋다 보들보들하니 아주 그냥 까매요 인생팬티 잘 샀네 잘 샀어 여보! 여보! 응 아 이따 와봐 여보 응 이제 이런팬틱 그만 버리고 이런것 좀 입어 이런거 아 이게 얼마나 편한데 이게 아유 지만 이거 갖다 버리고 이거 한번 입고 와봐 이거 어디서 산거야? 어때 괜찮아? 내 거기랑 내 거기랑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아이고 땀도 안차고 그래? 너무 좋은거 같은데? 까뮤 까뮤 인생팬티에요 까뮤 아유 그래? 당신 이해하고 여기 이거 알아봐 갖고 내가 샀잖아 아유 잠깐만 아유 뭐할라고 아이고 이따팬티 그냥 다 갖다 버리려고 그냥 아유 그래 잘생각했어 그래 그래 이 까뮤을 다 바꾸자고 아유 그럼 내가 또 몇개 주문해야겠다 응 까뮤 응 응 까뮤 인생팬티 오케이 여보 내가 한 10장을 더 주문해 놨어 아 10장이 뭐야 저기 한 100장 주문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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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